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지 18제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오문말씀 역대야 3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과 마지막 전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야 35장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이끌고자 원했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미 우리가 34장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 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곳곳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3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의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이동할 때는 수레에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어깨에 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을 이미 그 전에 악한 왕들이 더렵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시를 했겠죠 그 하나님의 괴를 저리로 옮겨라 이리로 옮겨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곳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옮겨진 하나님의 법괴를 이제 요시아 왕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의 어깨에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로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성전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하고 이제 요시아 왕은 다윗이 정한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그 조를 짜고 반차를 짜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요시아 왕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바치게 됩니다 또 그를 따라서 요시아 왕의 신하들과 성전의 관리자들이었던 힐기야와 스가리아와 여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에게 양과 수소를 6월절의 재물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고 17절에는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게 이것이 정말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졌는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는 6월절이 정말 이만큼 지켜지지 않았는데 요시아 왕이 그 어떤 왕들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애구방의 느고가 와서 전투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애구방 느고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시아에게 자신과 싸우지 말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더 이상 요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느고와의 전투에 요시아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화살을 맞았다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돌아온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요시아 왕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전쟁에 임하고 그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 그 느구 왕을 통해서 전달된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우리가 훌다 선지자가 요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해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에게 그 훌다 선지자가 힐기야가 사반을 통해서 전해준 성전에서 발견된 그 말씀을 우리가 34장에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읽어준 것을 듣게 되죠 그때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자 이어서인지 훌다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왕이 되는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왕은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 자기가 들은 심판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 진노였는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 훌다 선지자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해주는 것은 다만 요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시아 왕이 사는 날 동안은 그러한 일들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아 왕은 그가 아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고 이 느고왕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정말 이 유다가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올 그 말씀도 곧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멸망이 될 그러한 진노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잡혀간 자는 요시아 이후에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여호와스와 여호야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필요하시다면 우리네는 비극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이방왕이었던 느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심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때그때 임하시는 그 말씀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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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